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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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작은 사과랑 중국의 작은 사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일단 티아라만의 색깔로 작은 사과를 재해석해봤어요. 물론 작은 사과 원곡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곡의 느낌을 가져가되 티아라만의 색깔로 재해석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들으시면서 티아라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서 아마 다른 점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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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아요. 여기서 해야겠다. 티아라가 자신의 특징이 있는 한국과 중국이 조금씩 달라요. 알아요. 그래서, 아, 네. 그럼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께 저희에게 준비한 drinks 진행을 준비했을 때. 지금 준비한 오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개의 연왕옹, 1개의 티아라의 외팬스의 본밍당 황관과 티샌무와 티샌무와 성상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팬을 하신 지 5년 됐다고 들었는데 꾸준히 저희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티아라의 외팬스의 본밍당 황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팬분들은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퀸즈는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좋은 축하드려요. 오늘의 무대는 어떤가요? 네, 저희 준비한 무대. 네, 저희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고요. 네, 리틀 애플, 작은 사과. 네. 오늘 포인트는 이소룡 복장이에요. 네, 재밌게 봐주세요. 리샤룡. 리샤룡. 오늘의 오늘의 장소는 이소룡 복장입니다. 리샤룡. 리샤룡. 오늘의 장소는 여러분께,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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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바래요. 감사합니다. 1cc.. 다른가 bbles하고 다음 네 정말 중국팬들에게